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전통과 미래의 조화 및 상생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말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존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전통산업인 택시와 미래산업인 타다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조화와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했어요? 김현미 장관은 기존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보완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신도시는 서울에 밀집된 주거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발표될 때마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망 확충이 항상 논란거리죠. 이번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2, 3기 신도시의 교통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것보다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됐다는 게 주요 뉴스던데요.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감정평가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 건축비 그리고 개별 아파트에 추가되는 가산비용을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아니라 이런 기준인에 따라서 분양가가 정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커서 정부도 그동안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얘기였고 택시업계하고 타다 간의 갈등은 어떻게 조화상생할 수 있다는 거죠?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건데요. 전통산업인 택시업계와 미래 신산업인 플랫폼 업계 간 상생과 혁신을 끌어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김현미 장관이 말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르면 모레 10일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때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승차 공유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차 공유 업체가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영업이 가능해지는데 일단 양쪽 업계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모발리티 업계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택시 업계는 타다에 개인 택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조화와 상생 만들어낼 수 있을지 봅시다. 두 번째 항목은요? 미친 행동이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관련인데요.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서 1차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현장 감식에 참여한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현장 관리자와 감리자가 미친 행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싶다며 여러 잘못이 중첩됐기에 건물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재란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과 인부들에 따르면 검찰 철거공사 감리를 맡은 정모 씨는 사고 당일 뿐 아니라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원래 상주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감리자가 80대 후반 고령으로 공사 현장 붕박이가 어렵다면서 철거 현장 감리일을 친동생에게 떠맡겼다고 합니다. 정 씨는 경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현장에 가기로 하고 동생에게 감리 보조를 맡겼다. 동생은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나 정 씨의 동생이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이처럼 부실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그래 보입니다. 관리자 부재뿐만 아니라 사실상 바꿔치기 된 것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초구는 철거 계약서를 낼 때 건축사가 상주 감리하겠다고 했다면서 감리 보조를 따로 맡겼다면 건축주도 책임이 있다며 감리자와 철거업체 관계자를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철거업체 인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사고 20분 전쯤 건물이 흔들린다와 같은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사고 원인 밝혀진 거 없어요? 합동 감식반은 철거 건물의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된 것을 붕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붕괴 원인은 붕괴 잔류물을 제거한 뒤에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에야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1차 합동 감식에 참여한 안영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붕괴한 건물은 1층의 벽 대신에 기둥만 있는 이른바 필로티 구조였다고 합니다. 해당 철거 업체가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지하작업을 먼저 실시하다 보니까 지상의 기둥들이 손상되면서 붕괴 사고가 촉발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안 교수는 공사를 빨리 하려는 현장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타까운 목숨까지 잃게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친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썼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요? 대란은 피했다입니다. 네, 우정노조 총파업 취소됐죠? 네,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우정노조의 총파업이 취소되면서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은 면했습니다. 지난 4월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 1차 교섭이 진행된 이후 석 달 만에 노사관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원래 우정노조의 요구원은 토요일 집배 폐지, 주 5일째 근무 시행, 집배 인력 2,000명 충원이었지만 중재안에는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900여 명의 인력 충원과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주 5일째를 시행하고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가 아닌 우편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우체부 아저씨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꼭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